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현안을 점검했습니다. 오후에는 청년 무역인들과 만날 예정입니다.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의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정책과 세제, 임대차 3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습니다. 경제 1, 2분과 인수위원들과 함께 과학기술 교육분과도 업무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첨단 기술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 구조가 고도화돼야 되고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. 인수위는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해 다음 달 4일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윤 당선인은 오후에는 청년 무역인들을 만나 무역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.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 무역에 있어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오늘 만남은 지난 21일 경제육단체장과의 오찬에 참석했던 무역협회장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도 말했습니다. 김 대변인은 초대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후보군이 압축됐다며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